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는 그런 그지같은 싯자는 아니지만 뭔가 좀 어지럽고 많이 혼미한 그런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남편 없으니까 좋냐? 좋지? 너 좋아? 이러는 시어머니 아 예 그럼요 어머님. 저 진짜 좋 아유 원제 남편 없을 때마다 좋냐고 물어보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40대 초반 그리고 결혼 11년차 어린 두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냥 엄마인데요. 저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. 아 그렇다고 저를 막 괴롭히는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불편하고 사람이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? 여하튼 어머님한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 싶어서요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요 가끔 멀리 출장을 가요 출장을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서 자고 올 때가 있거든요.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두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갑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반드시 꼭 전화를 해요. 그리고 제가 네 여보세요 이러면 다른 말 하나 없이 그냥 다짜고짜 바로 바로 에미야 남편 없으니까 너 기분 좋지?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좀 낫겠다. 그치? 어? 어? 이런 소리를 해요. 아니 저는 저희 남편이 집에 있든 없든 딱히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아니 그냥 저 혼자 침대를 쓰니까 잠을 잘 때 조금 편한 정도밖에 없거든요. 게다가 같이 산지도 벌써 10년 넘었고 연애 포함하면 15년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겨우 뭐 하루 이틀짜리 비운 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동요할 일도 전혀 없고 말이죠. 특히 저희 남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비록 출장은 좀 잦은 편이지만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걸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네요. 거기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이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여요.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걸까요? 네 어머님 좋아서 미쳐버리겠어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아니 그 이전에 이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여러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뒤에 또 있습니다. 댓글 1번 우리 아들은 돈 벌려 나가서 쇠가 빠지고 있는데 너는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리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내 아들만 불쌍하고 또 퍼질러 있을 너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올라온다. 뭐라도 타집을 좀 잡아야겠는데 아이고 뭐가 없네? 하지만 내 신부가 고약하니까 말이라도 뒤틀리게 해가지고 집에 퍼질러 있을 며느리냐는 속이라도 확 긁어보자. 바로 이겁니다.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절대. 대댓글 미친님 혹시 시어머니 전문 번역하세요? 끌 끌 끌 끌 끌 2번 저 할머니가 다음에 또 그러면 아버님이 출장이나 외박하실 때 어머님은 어떠셨어요?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리고 답변이 좋았다! 이러면 아 어머님은 좋으셨구나. 저는 너무 안 좋아요. 벌써 우리 남편 얼굴 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잠을 늦게 자면 더 오랜 시간 보고 싶을 테니까 저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. 그러니 어머님도 얼른 주무세요. 그럼 이만 빠염!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좋다! 라고 한다면 네 어머님 저도 안 좋아요. 벌써 우리 남편 보고 싶어요. 근데 잠을 늦게 자면 더 오래 보고 싶을 테니까 일찍 자야겠어요. 어머님도 일찍 주무세요. 그럼 이만 빠염!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깔 깔 깔 깔 깔 깔 깔 깔 3번 아우 며느리 어디 놀러 갔을까봐 확인하는 거 아니야? 아우 소름돋아 4번 나라면 네 어머님 너무 좆! 까지 말하고 끊었어. 실수 인청 5번 시누이가 주말부부 할 때 아우 엄마 엄청 편해 이랬더니 시모가 아이고 그래 좋겠다 이러길래 제가 와 어머님 형님 진짜 좋겠네요 부러워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부부 한다고 하던데 너무 부럽당 나도 주말부부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모르는 줄 아세요? 안된다! 주말부부 하면 우리 아들 골병 든다! 이러더라고 6번 뭐야 자기 아들 일정을 다 알고 있네? 아이씨 이거 너무 무섭잖아 뭐야? 추가 댓글 보니까 살짝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당신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혹은 내 어머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어? 애비가 오늘 출장 갔지? 남편 없으니까 좋지? 어? 오늘 애비는 자고 온다며? 어이구 없어서 좀 낫지?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통화를 하다가 딱히 서로 할 말이 없어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전화 받으면 바로 이러는 겁니다 댓글 1번 맞아 확인 전화 하는 거네 며느리가 딴 짓 하나 안 하나 그거 감시하는 거죠 2번 이런 건 그냥 확 들이박아야 합니다 받아버리세요 녹음해가지고 남편한테 들려줘 3번 아니 저 할미는 내가 출장 갔나? 아니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2번째 사연 1번째 맞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 분명 맞는데 이게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너무 우겨요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에 뭔가 타는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어 뭐야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아니야 안 탄다 딱 이러고 나중에서야 아이고 조금 탔네 히히히히 이럽니다 또 저희 아이 몸에 미열이 있는 것 같아서 어머 어머님 애 뭐 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일단 아니야 가 바로 튀어나와요 손을 대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 말이 그래서 체온계를 확인하니까 열이 있는 게 맞거든 아니 체온 측정을 한 것도 아니면서 왜 아니야 이러는 걸까요 또 하루는 애가 콧물을 흘리길래 아이고 우리 꽁꽁이 콧물 흘리네 이랬더니 또 바로 아니야 그냥 반사적이야 아니 제가 직접 본 걸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아니래요 그러다 콧물 있는 거 본인이 확인하고 나면 어 조금 나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옷에 뭔가 묻어있길래 어머님 옷에 뭐 묻었어요 이러면 보지도 않고 아니야 안 묻었다 이러고 뭐든 그래요 뭐든 제가 뭔가 사실을 말을 하면 일단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하루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생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꽤 있죠 댓글 저번에 TV에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이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가 잘난 듯 자존감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건 본인보다 높거나 강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안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쓴이가 만만한 거지 2번 헐 쓴이 시어머니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일단 부정부터 하고 시작을 해 그래서 어 당신 참 미남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일단은 어 아니야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겠대요 이건 그냥 그 사람 습관이니까 무시하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면 속 터져 못 살아요 3번 흥 아랫것이 말하는 게 절대 맞을 리가 없다 이런 거지같은 심보죠 그냥 무시하세요 4번 무조건 내가 먼저여야 해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냄새를 자기가 먼저 맡았어야 했고 아이 열도 지가 먼저 알아챘어야 하며 콧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먼저 봤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우리 집 장녀 우리 큰언니가 딱 저러거든 패 죽여버리고 싶어 5번 처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 우리 아빠네 하다하다 맨날 내리는 집 정거장도 여기 아니다 또 그냥 딱 봐도 완전히 맛이 갔는데 아니다 멀쩡하다 아니다 결국 그 회를 먹고 탈라가지고 응급실 가서 주사를 맞는데요 그 주사를 보면서 또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 그때 그 간호사 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아빠 6번 우리 엄마가 딱 저러는데 같이 있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내 나이 21살에 집을 나왔어요 같이 있으면 진짜 미쳐버리거든 옆사람들 7번 그냥 님도 똑같이 해주세요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 맞네 끄깍끄 이렇게요 지도 한번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건지 알지요 역지사지 8번 우리 아이 친구 엄마가 딱 저래요 뭐든지 간에 일단 아니야 부터 시잔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늘 궁금했는데 이게요 가만 보니까 버릇 같기도 하고 여하튼 같이 이야기 나누면 상당히 피곤해 그래서 이젠 안 보려고 하죠 님도 보지 마요 9번 보아하니 시모랑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얼른 분간을 하세요 저 할머니가 하는 거 이게 과연 끝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없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말을 하면 처음부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어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 그냥 찌뜨듬히고 싶은 그런 부류의 인간 여러분 1번과 2번 시모 중에 누가 더 그지 같은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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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